오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성취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다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내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틀을 바꿉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흑암 세력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전도와 성교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고 또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우리 원리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원리스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먼저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먼저 용서하고 또 먼저 하여야 하고 또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 속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우리 패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서로 다른 가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 섭섭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의 이 영적 자세를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을 도울 때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원리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스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리스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리스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스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과 원리스 되었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있는 백성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과 원리스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과 원리스 시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아들을 나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가 자기 백성을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리스대로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스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론을 양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추석 기간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케냐와 필리핀 이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우리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입니다 이번 2019년 여름에 세계 랩런트데이 주제가 세상의 틀을 바꾸라였습니다 이 세상의 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틀이란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또 욕신중심, 또 성공중심을 말하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우상과 귀신과 종교 문화를 말하면서 여기에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합해서 12가지 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와 불신자들을 이 12가지 틀 속에서 갇혀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나라는 자존심에 걸리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을 하면 거기에 못 견뎌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속에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라고 하는데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속에서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성공을 해도 그 다음에 허무함이 오고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반대로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 무너지도록 사단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우리 귀신과 종교 문화의 틀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귀신의 문화들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불신자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절을 하는 이유가 죽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차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죽은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 하루 세 끼씩 매일 차려야 되는데 왜 1년에 두 번만 차리는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제사상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의 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노마로 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노마를 향해 가던 이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왕마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작은 돛단배가 아니고 276명이 타고 가고 있었던 큰 배였습니다 이러한 큰 배도 풍량을 만나니까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배를 움직이는 기능도 또 선주의 많은 돈 또한 의미가 없게 되었고 노마의 군인들마저 막강했던 그 힘이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거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민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6명이 아마 바울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큰 풍랑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큰 풍랑을 피해서 섬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인 것입니다 저는 24절보다 25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 깊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민노라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고 이것이 말씀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냐들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입니다 첫 번째,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증인입니다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른 언약으로 24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언약으로 24되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틀린 언약으로 24되어지면 하나님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요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또 사우랑과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가 틀린 언약을 붙잡고 24시 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24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언약으로 24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언약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성취된 예수가 그리스라는 언약을 말하고 또 앞으로 성취될 세계보금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4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관심이 늘 언약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당신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13년 만에 보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언약으로 24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13년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고난과 역경의 시간표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어느 분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엘의 비밀이 없었더라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쇼크로 심장밤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노예이면 노예라는 신분이 힘들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요셉의 태생은 족장의 아들이면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 속에서 충격이라서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던 랩런트였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보다 더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3년을 보내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셉은 나를 판 것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언약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이 단순히 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애굽의 바로왕을 해라고 여겼습니다 그 해가 그 바로왕이 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보고마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언약으로 24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또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 언약을 붙잡은 렘너트와 또 언약을 붙잡지 않았던 백성하고는 광야에서 또 홍해 앞에서 또 가난한 땅에서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앞에서 또 상황 앞에서 또 문제를 보면서 항상 불신앙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환경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익과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24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나하니아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듣고 난 후에 환경 앞에서 또 상황 앞에서 문제를 보면서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정 우리 20장 우리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언약 24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마로 가는 그 배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도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언약으로 24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인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말씀의 자리고 또 기도의 자리고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내 생각의 자리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아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두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애국의 군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성장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현장의 자리라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대학로에서 우리 각인이라는 뮤지컬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도 8월 8일날 우리 가서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뮤지컬을 보았는데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인 뮤지컬에서 나오는 극중 배우들의 문제들이 물론 마약이란 것은 특별한 문제지만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일 텐데 왜 내 눈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사단이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그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또 전도자가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노바디의 현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현장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언약으로 24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언약으로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인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1일 3작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1일 3작품이란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성추시켜 나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삶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 오늘을 성추시키고 또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붙잡은 이 삶 오늘과 또 하나님의 삶 오늘이 맞아지는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1일 3작품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각 교구방과 또 제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또 필리핀 마카티나구나에 매일 아침마다 강단의 말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삶 오늘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강단 말씀을 올리니까 아침마다 너무 힘이 된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강단의 말씀이 짧게 올라오니까 그거 가지고 강단 말씀을 잊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올리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씀 재생산도 확인하면서 또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필리핀 현장의 강단 말씀을 또 영어로 따갈러고로 번역해서 메일 올려주면서 그 필리핀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랩루트들까지 이 말씀들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것이 뭐냐면 이 삶 오늘을 통해서 또 1일 3작을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영적 상태와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속에 전도자의 경제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1일 3작품인 삶 오늘 속에서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시고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속에 보금운동을 일으키고 또 치유운동과 랩런트 서밋 운동을 일으키고 또 중지자 운동을 일으켜서 2, 3, 7나라 보고말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야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했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영혼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보고마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하면서 달려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힘은 우리가 힘을 낸다고 해서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적인 힘을 주시냐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너무 힘이 나서 간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올바른 방향과 틀린 방향이 나오지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안처럼 또 엘리아처럼 또 에레미아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로 믿고 그 그리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로가 주인 되어질 때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분명한 표때는 세계복음아 237나라 복음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방향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올바른 언약으로 24되어지고 또 삶, 오늘을 통해서 빼앗긴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CVDIP를 붙잡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CVDIP란 것은 신은 커버런트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와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오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또 부인은 우리 비전을 말하는데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뒤는 우리 드림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이 드림인 것입니다 노마서 16장의 제자들 보면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룬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보호자고 전도자의 동력자고 전도자의 식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피는 프랙티스로서 실천을 하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을 하냐면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다윗이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과 우리 랩노트들이 만약에 이 CVDIP를 붙잡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나의 옛 틀을 깨고 세상의 틀을 깨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CVDIP를 붙잡고 이것으로 24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두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웰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두의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고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작지만 확신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이루는 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일상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누립니다 그때그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또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인마 누엘의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마 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함께 찬양해 주셨던 우리 인도해 주신 분들과 또 악기로 우리 헌신해 주신 분들과 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 예배 속에서 하나가 되면서 인마 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현장에서 왜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을 필요한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필요한 말을 내가 포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것도 인마 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복음 공통체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스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도 함께하지만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노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고 누려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CVDRP 24 하면서 위드와 임만웨이가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CVDRP 24를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25의 응답이 옵니다 이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25시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만 해서 있는 모든 달란트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평상시에 보금 안에서 양을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올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올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들려있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었고 치유의 찬양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적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남는 작품으로 바꿔줬는데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라고 적힌 것만 해도 73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평상시에 보금 안에서 시를 적었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졌던 기능이 물멧돌을 던지는 기능이었습니다 그 물멧돌을 던지는 것을 가지고 불레스의 장군인 골리아스를 쓰러트리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바울도 이 CVDIP를 가지고 24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응답을 누렸던 랩런트였습니다 이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합방부터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발걸음 속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25시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보금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강단 말씀이 노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노마서의 저자도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랩런트 7명도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또 초대교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시간인 25시를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날마다 CVDIP 24 하면서 하나님의 25시의 시간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금을 가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셨고 또 세계보금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평생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평생의 것을 세계보금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란 것은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영원한 CVDIP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란 것은 뭐냐면 138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보금화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를 통해서 그 세계보금화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세계보금화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고 내 중심 속에 138의 언약이 있냐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유목사님과 왜 단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왜 138만 말씀하시냐 다른 것이 없냐?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분은 138의 언약을 들었지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138의 언약을 늘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138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과 함께 추석 합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다른 것이 보금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다시 보금으로 뿌리내려지고 오직 그리소가 각인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138의 언약인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CVDIP를 찾고 남기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름에 리더스 전회 때 저희 가정은 홈스테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원교회 랩런트 한 명 또 강주 예일교회 랩런트 한 명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예일교회 랩런트에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 교회 교풍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풍이 있듯이 교풍이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그 랩런트가 교풍이 뭔지를 생각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너희 교회 교풍은 세계 랩런트 대회를 위한 스텝이다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강주 예일교회 단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부교육자들이 메인 스텝으로 세계 랩런트 대회를 섬기고 또 모든 랩런트들 대학 랩런트들 또 고딩 랩런트들까지도 스텝으로 헌신한 것이 너희 교회의 교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랩런트가 하는 말이 정말로 교회 선배들이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그 시기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와서 이번에 우리 함께 세계 랩런트 스텝을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시브이랩이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원하시는 영원한 시브이랩이가 있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영원한 시브이랩이도 있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말씀 속에서 찾고 남기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자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브이랩이를 가지고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대회 속에서 가장 제 마음 속에 담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면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만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세계 랩런트 대회를 다녀온 성도님들이나 랩런트들을 불러서 혹시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들었던 말씀들을 말씀들이 생각이 나냐고 아니면 붙잡았던 말씀들을 포럼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언교에서는 이번에 천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 세계 랩런트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을 지금까지 몇 명이나 붙잡고 있을까요? 아마 많이들 붙잡고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되는 날 악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영혼과 만난다는 것은 한 번 슬프다고 해서 영혼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오늘도 슬프고 또 내일도 슬프고 또 모레도 슬프고 계속 슬퍼야지만 영혼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슬픔이라는 게 영혼과 만나게 되면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날 자살하거나 남을 타살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담기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여서 우리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이 단단히 박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단단히 박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랩루트들은 다시 한 번 리더스런의 말씀 또 세계 랩루트 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또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CVDRP를 가지고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